보도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지사가 바뀌면서 이 편찬 사업이 멈춰 섰다는데요. 우리 기자들은 경기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며 벌인 편찬 사업 참여진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중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기관에서 역사 편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오래들이었는지 등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자원순환 가게가 주민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원순환 가게에서는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자원순환 가게를 우리 기자들이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지역방송 BTV뉴스는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이 당당한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도국에서는 곳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